한국국토정보공사 한식이랑 단폼이 다 있어요 시켜먹으면 됩니다 계절 과일 왔습니다 이거는 당근 주스 오늘은 화요일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한식입니다 이거는 김치찌개 이거는 불고기 단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귀엽네요 이 단품이 45,000원이되요 근데 저희는 패키지라 조식 포함이 많아요 이건 초코스 에그 에그? 뭐였지 이게? 에그? 암튼 오믈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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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저희가 먹어보겠습니다 케찹 케찹 이거 아니야? 아 뭐 그거 후딱 해치웠습니다 저희가 너무 두렵게 먹죠 오믈렛은 뭔가 맛이 없습니다 맛있어요 술안인데 계란 진짜 먹기 싫다 나이스 아메리카가 너무 쎄요 머리가 아파요 한씨 쎄고전 따는거는 당연히 거기서 먹은거 같아요 롤라셰프 짐스턴 아 개가 이렇게 생겼어 저희는 체크아웃합니다 저희는 체크아웃합니다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